현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신앙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적인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물질의 문제가 탁 막히면 신앙생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 뜨거운 신앙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역시도 물질의 문제가 탁 막히면 신앙이 흔들리고 주일성수로 11조로 신앙의 성도들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세금을 갑절이나 내어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가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갑절의 세금을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는 로마 제국에는 일부를 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착취하고 배부르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곰핍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든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또 제자들을 파송해서 성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한 다음에 제자들이 파송의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낱낱이 자신이 행한 일들을 보고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가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베세대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쉼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겨를도 없이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쉼을 명할 때 그 전제조건은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6일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이 거룩한 주일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쉼을 명하고 쉬기 위해서 떠나신 것은 그들의 육신의 필요가 너무나 과중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역 가운데서 쉼을 명하시고 그 쉼을 통하여 새 힘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가지기 위해서 베세대라는 한적한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울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베세대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셨지만 사람들은 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보로 달려서 베세대라는 지역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급하고 또 절박한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와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호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몰려든 큰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유다에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에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은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이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자신은 지금 쉼을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빵을 얻기 위해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먼저 고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 많은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가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시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결국 때가 저물어 가며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빈들에서 굶주림의 백성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빌립이라는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세대라는 지역 출신의 빌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도 없습니다 이제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원어성경으로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겸손하게 이들을 좀 보내어서 개인적으로 사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성경에는 2인칭 명령형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빨리 보내요 빨리 보내서 그들이 사먹게 해야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투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는 함께 하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은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인생의 어떤 존재임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신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날이 저물고 빈들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내가지고 이들이 각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빨리 그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의 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참 편리하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릴 거야 나는 이 정도면 될 거야 여러분 신앙은 편리하게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손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야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의 불을 가지고 영적 돌파력이 있어야만 신앙 생활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 생활은 영적 돌파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돌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영적 돌파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가려는 뜨거운 신앙의 마음이 사라진 채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안됩니다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영적 돌파력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와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 돌파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를 가졌지만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된 계기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영적인 힘이 소진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머리로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기억하십니까? 독수리는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180km의 속도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또 지나가는 짐승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독수리가 새끼로 있을 때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단번에 못 잡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왔는데 먹잇감을 짚지 못하면 다치게 되잖아요 때로는 날개도 부러지게 되고 때로는 이빨도 상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거듭 실패하면서 이제는 장성한 힘을 가졌을 때 쉽게 먹잇감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먹잇감을 탁 낚아채고 나면 독수리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독수리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 때로는 실패도 하겠죠 때로는 손해도 보겠죠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으로 돌파할 수 없다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일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머리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 앞에서는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는 우리 가정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새 힘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 악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지금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학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이러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목이를 낚아채고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물질이 있어도 못합니다 내가 질병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건강을 줘도 못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새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새 힘을 내어서 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함께하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대한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가 가서 200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못해요 우리 못해요 우리 너무너무 가난해요 나 지금 자녀들 뒤치다거리 한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아요 나 우리 손자 손녀 본다고 너무너무 바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머리로 계상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꿈과 도전의식을 가져라 신앙의 야성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자라서 구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잘 나가는 일이 있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 가난해도 다 했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물질로 이 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부자라서 했습니까? 힘이 있어서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내 힘으로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명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가난 땅을 향하여 걸어가면서도 밤낮 먹을 것을 계산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계산해서 안 되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떡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고기도 그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계산만 하는 인생은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의 배도 채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보세요 뜨거움이 사라지면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가서 200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그랬어요 200 대나리온은 1 대나리온은 하루 품삭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한 품삭이 대나리온입니다 200 대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 있어도 이거 다 못 삽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영성을 회복해라 야성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턱없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천명이면 가족들을 포함하면 2만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2만명을 먹이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을 계획해야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몇 년을 계획해도 되지 않는 일을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또 부흥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참여하는데도 내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가난해도 우리는 뜨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거 손실하고 잊어버리니까 계산이 되고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신앙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를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아멘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떡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그것으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이고 탈탈 틀어보니까 10만원 들어있는 통장뿐이네요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파악해보라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간다는 것이예요 오늘 주님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라 그것으로 내가 일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의 뜨거움은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우리 뒤사람도 보시면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내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필요한 것이예요 내 손에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라 그것으로 내가 일할 것이다 그것으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손에 쥐고 있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어떤 대안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38절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이떠이다 그랬어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질병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방황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한 예수님이 자신의 당연한 문제에 대한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대안이신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냉랭하게 냉철하게 답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당연한 문제에 대한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그들이 곰피박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한되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곰피박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그저 밤이 맞도록 일해야만 잘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저 열심히 운동하는 길만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대안의 심을 기억해야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니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기억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라고 아기아기에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신다니까요 하신다니까요 연약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 축사하며 기도하십니다 자 30 41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메 아멘 자 보십시오 31절에서 41절에 보면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혀가지고 쫙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보통 사람의 음식인 일반 식사 양인 그 양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한다는 뜻이죠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요 복을 받고 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복 받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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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였습니까? 안 먹였습니까? 안 먹였습니다 축사하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축사 전에 뭘 해요 사람들을 탁 둘러앉게 만듭니다 둘러앉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둘러앉혀서 하나씩 줄게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몸은 전혀 달라요 탁 둘러앉게 합니다 그리고 축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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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요 우리 못해요 우리 가난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부자다니까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에 가난한 것으로 내 인생에 연약한 육체에 안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품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가져온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서 떡을 떼어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41절인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축사하시고 뭘 했어요 떡을 떼어 나누어 주게 하시고 떼어서 나눠줘라 이거예요 떼어서 내가 가진 복음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야성 풍성한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약하다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시작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라 이거예요 떼어서 나누어 주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주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마음의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시작됐는가 하면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채웠다 이 열두 바구니는 열두 지파를 의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축복을 상속받을 열두 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풍성한 풍요로운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니까 그 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믿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이는 굉장한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느꼈으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생각 안 했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계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풍성함을 살아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 일을 해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손에 있는 것 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서 나누라 복음을 떼어서 나누고 물질을 떼어서 나누고 건강의 힘을 떼어서 나누라 그러면 열두 바구리를 가득 채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풍요한 잔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너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늘 계산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처음 사랑 잃어버린 채 답답한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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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